돌체는 봐! 자, 오늘은 돌째라떼가 평소에 샐러드용이나 초밥용으로 넣어먹었는데 오늘은 통 크게 통요날을 준비했습니다 짠! 자, 이 아름다운 연어가 도착했습니다. 우와, 와우, 와우. 머리 났어. 우우. 놔둘게요. 짠. 머리 왜 흔들리는데? 수달드릴릴대, 수달드릴대. 머리 막 흔들린다. 너무 커서 어떻게 해 먹을지 모르겠지? 가위눈트. 오, 역시 랏돌 쳐넣고. 오! 어디서 먹는데? 오, 뜯었다, 뜯었다. 먹는데, 먹는데 뜯었다. 음, 통풍에 먹느냐, 지금. 아, 여기 수달드릴대. 오, 그니까. 수달드릴대. 라떼는 근데 확실히, 덩어리 큰 거는 잘 못 먹는다. 근데 연어가 생각보다 잘 떨어지네? 그치? 지져지더라. 응응응. 오! 계속 뜯고 간다. 빨리 뜯고 간다. 빨리 뜯고 간다. 아, 랏돌이 잘 못 먹는다. 그냥 아는 줄 알고 있어, 샤이. 샤이, 샤이, 샤이. 어, 안 돼? 샤이, 샤이. 샤이, 샤이. 샤이, 샤이. 아, 깨, 아이고, 깨끗한 애서 먹으라고. 어디가는데? 계속, 절로 내려가는데 왜? 라떼가 먹었네. 그렇지, 너무 잘 먹는데? 아, 이 텅이 너무 예쁜데? 라떼는 지금 먹어보지도 못하고요 조금씩 찢어간다 자꾸 뜯어보네 너무 귀여워 들고 있으니까 뜯기 편한갑다 아 예뻐 오빠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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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한테다 진짜 라테 귀여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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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